아우 네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즐겁나요? 네 즐거우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 이 소리가 작다 소리가 너무 작은데? 어떡하지? 아니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방금 한 곡이 마지막 곡인지 모르셨던 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 설마 돌핀의 마지막 곡으로도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? 아니죠 뒤쪽은? 뒤쪽도 우리 뒷바스와 그러니까 저기 2층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핸드폰 불빛으로 저희에게 신호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곡 더 할 수도 있어요 우와 그럼 다 같이 우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죠? 그래요 그럼 다 같이 호래쉬를 켜볼까요?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호래쉬 호래쉬 거기다 합격하면 돼요 네 1당대 1당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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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불빛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잠시만요 유빈씨 눈물이 날 것 같다고요? 맞아 어머 어머 눈물까지 낼 줄이야 여러분들은 사랑해 눈물이 나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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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로 어머 어머 이래서 아까 앞서 청하씨가 무대 하셨잖아요 광양 분들이 그렇게 예쁘다고 예쁘다고 칭찬을 하셨나봐요 이유가 있었네요 아니 하늘을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별이 있는데요 여기 별이 있는데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요 그러면 우리 오마이걸 이대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멤버들 그래요 그럼요 네 어떤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죠? 여승희씨 아 곡은 여러 곡이 저희 노래가 되게 많은데 하아 뭐 어떻게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?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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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장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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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장화는 아니잖아요 일단 이 안에 멋진 분은 나 웃걸 쉬워도 없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알리 proverb 노나 나의 비밀장화? 너무 좋은가 아이고 좋다 너무 좋은가 caf 최고의 꿀선 대 아 그니까 그니까 오늘 귀 씻으면 안 되겠어요 아 그런데 오늘 귀 안 씻고 자는 걸로 하고 네 마지막 곡은 요리의 귀를 안 씻게 해 you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이는데요 네 하 sine 같이 부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린씨 어느 부분이에요 같이 부를 부분 다음 곡 살짝 설레서 진짜 살짝 설레서 노렸어요 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줍게 말고 정말 울엉차게 살짝 설레서를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잘하네 잘하네 그러면 마지막 곡 살짝 설레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